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옆에 찍혀 옆에 찍혀 비빔밥 비빔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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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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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는 초록도 잘 타는 사람이 없었어 고생했어 서봐 서봐 브레이크 브레이크요? 그거 잡으면 돼요 어 좋아 자네 바이크 선수 해볼 생각 없는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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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문한 대구 그리스도 먹어야지 그리스도 먹어야지 그리스도 먹어야지 그리스도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이제 꼬으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제거 안하고 배드민턴 한판? 날 밝은데 가면 불이 이랬날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다 오지? 저 감기하니깐 반죽 같다 와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그죠? 뿌라펜하고 확실히 다르겠죠? 거기 덜어줘야되잖아 은대장 껴 오겠다 10분 있다가 껴라 그랬는데 아 죽었잖아 뿌라펜 먹자 혹시 다르죠? 인정? 인정 나는 캠핑장에 아침이 진짜 많거든요 빨리 가자 팔기가 미쳐나서 웬만한 여자보다 요리 잘하겠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요리 여자들 엄청 잘해요 아마 알 뿐이지 그거 미키카 아니잖아요 진짜 미쳤다 뭐였지? 비행팡이 너무 더러워 그거 가져가? 아이스박스? 박스? 응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숙소 넓은 첫번째 너희 해 справ지 근데 이거 한 10시 넘으면 뒤집 Comes 정리 고기 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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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님이 몇 마리 realizes 고춧가루 이 소금은 주름이ご해 어르시면 대환 identity 강아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안팔할까요? 이거야 빠지 유튜브에 나와 있어 유튜브 오면 다 나와요 잠시만요 마무리 이렇게 많이 넣어요? 와우 콜 피소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존맛탱 쓰리 라트만 먹는데 맛있다 이것만 이대로 맛을 먹어? 싱겁진 않아요 공격 엄청 많은 음식이다 집에서 못 먹어봐요 우와 한 번 먹어봐요 맛있어 괜찮아요? 다행이다 샌사님 공깃찌 한 번 먹어봐요 고기맛 나왔어요 고기고기 잠시만요 고기맛 고기고기 고기고기 한글자막 by 한효주